올해 나라살림 적자 예상치는 80조 원대로 4년째 적자 규모가 국내 총생산의 3%를 넘어설 걸로 예상됩니다. 기획재정부의 재정 운영 계획과 세수 전망 등에 따르면 올해 말 관리재정 수지는 80조 원대 적자를 기록할 전망입니다. 국세 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내년 적자 규모도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재전 중칙의 상한선인 GDP의 3%를 넘어설 걸로 보입니다. 관리재정 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결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줍니다.